와! 짱이다. 진짜 그러시구나. 만화에 나오는 게 아쉽다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나한테 빼고 해. 투자하고 자세. 누구야? 저희 오빠예요. 수다섯 개 안고 있다가 돌아서면 이미 서 있는 거죠? 시간이 왜 쉰데 여태 극고라지세요, 사장님? 정신 차리세요, 사장님. 도장! 요것도 요렇게 올리게 쪼 이렇게, 쪼 이렇게. 정신 차리세요, 사장님. 이런 면적이 어디였어요? 아, 우리 아! 지진이 이렇게 해서. 그렇죠?